아이고 세월이 못산디 걔난 저 가수 송창식이가 1년이 넘어 뵀다고 아이고 왜 불러 무사 불러 어멍하던 게 좀 요로 기다려야 아이고 세월이 못산디 참 아이들 크고 오는 거 보면 참 세월 무상 느껴지고 참 테레비에 나왕 왕왕해 난 사람들도 이거 이거 세월 앞에서는 다 공평한 거 아닐까 그는 우리도 이 나이 들어가는 거 칭원행 할 필요도 없고 너나나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다 주어지는 거 난 그럼 받아들이면 되고 공행 살면 되는 거고 그는 아방도 시유자기도 아이고 나이만 드렁이제 기싱도 어서 가고 처음 허멍 한숨 그자 쉬은 게 그는 하지 마랑 놈이 되동 다 그는 곧지 가는 인생 아니까 그는 생각을 허바면 될 거지 아이고 아이고 쫑 아이고 오늘 쫑냥 어떤 건 좀 아람쑥하게 자의도 원 이제 연령이 되어가 난 그는 임신가 아니 어멍 미식 의원에도 내씨 커연 원 집에서 나오자 아니 의원 그자 먹을 거 주어도 집 안털에만 엄나 크게 들어가 불고 자의도 원 연령대가 난 자꾸 내씨 컴광 원 연날 닮자니 또나 뱀수다기 저거 보름 났어 보름 요리 어디 저 보름 세월에 연구석 나가란 것 저 알력집이 저 놀이로 온 게보란 못 그와 함께 해낸 게만은 뭐 사람을 끄서불젠 막 아이고 다 중싱이나 사름이나 다 그는 거나 저 고싱 하러 가는 저거 버릇난 버릇난 저거 아이고 개난냥 아방 참 연날 생각 아니남쑥아 아방 그자 화쏠날만 시치룡이여가민 미식어 인혁은 미신 가을남자 미식어 이 계절은 미신 나의 계절로 멍 집이 안 들어와 홈번 나가민 며칠씩 거영 나 속삭인 거 기억남쑥아 아니남쑥아 그 분위기 깨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사름아 이 실실런 계절에 걔도 이 남자의 이 혼숨소리가 이 사름아 다른 계절로곤 또 나 계시리 아이고 이제 홈불껍께불곡 두풀껍께불곡한 이놈이 인생 이걸로서 좀 제대로 생각해 그자 생각하는 게 집 키워나간 생각이라고 어디 이제 또 어디 저 부산들의 또 이제 또 앨범 공장들에 이제 또 골아가기 시작 아이고 나도 양 연날 고러난 말 골았다 골았다 그 뭐 이젠 콩죽 수확 먹으난 말도 자꾸 아니었고 다만은 연날 처음 아방 그 저 곧 그때 저 순댁이 학교 입학 거인을 많이 될 때라기 아이고 그때부터 연 서문이신 그 저 코트만 홈불리이시민 코트만 홈불리이시민은 그 칠성통에이신 칠성나사 간 그때 나 매역해엔 맷돌몬 돈으로 연 그것 두께 진진한 코트도 어울리는 사람들이 어울릴 건데 그저 그것만 홈번 입어마시민 입어마시민은 그때 칠성나사에 간 그거 코트 그거 그때도 막 주운 거라 나 죽이 그거 홈불리에 안 내놔 아이고 질질 끝이 멍 그거 미식어 아방 그때 잘 불렀난 노래 있지 아뇨 과기 미신남자에 미식어 멍 그거 이번 서무서무 감장 돌아난 거 이제도 눈에 사느게 양특내점 수다기 미신 말하려면 다 벌러보는 소리만 옷 맞출 때도 졸음에 쫓아완 미신남 미신의 애기냐 허설 크게 해줍사 크게 해줍사 이로란 의신 정도가 아니고 사로의 미신 담요특심을 쓴 거 뭐냐 오지 말래네도 졸음에 쫓아완 콧살 크게 해줍사 크게 나 미신 애기냐 특히 더 커카보네 그것이 아니고 겅해도 코튼 홧살 즐겨 입어서 아 멋지주 돌랑어게 양 입으면 멋이 어시나 그것도 나가 겅허이 중건한 아방도 양 다 안내듯이 무슨 것도 아니고 그 인생살이다 홀로왕 이 세상에서 홀로 살당 외롭게 가는 건한 겅허이 형 정다실누몽 이제랑 양 아방도 연령 들어가고 커 난 이 가을만 돼가면 꽉 미신 뱅도지듯 더이언 어디 막 감장도람 서랜 그런 소문 안 들어오게 해 줍석이 아 미신 정신 틀려버려나 어디가 감장을 돈단 말이냐 감장도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이 사람아 한 번쯤 아까서 얘기했지만 어? 예창단이 말이여 남자가 탁 들어와서는 아이고 아이고 어른이 이걸 좀 옷을 느껴주고 이 사람아 그 어? 주르르르르 꽃이 진해 세월이 가냐 하는 노래도 있고 그걸 느끼는 그 남장네 가심인 옷을 에이구 고랑미씨가 가심이나 많아 가심 답찜이 나 매실 저 청해놓는 거 칭 안 넣어 크메 그거 시원하게 혼잣먹엉 이딴 저 종이형 도랑 어디 동네라도 혼받기 불쩍에 그게 정답인게 자희두양 유세 어멍 신비어는 거 봄이 내 시커영 시거 사료줄 때나 그저 헛살나왕 베리는 척해 인혁집들에 엉 막하게 들어가벌고 쫑쫑 기억이 기억이 너만 보람쩍 인혁만 거느려가면 죽고긴 해도 어멍도 집들에 가면 내 시커영게 원 그런건 아방안이 닮아도 주운데 그런것도 어떤 키워주는 아방을 닮음신대 실실런 계절 거실을 얘기하는디 쏙딱찍을랑 매실청이나 쩡 클라 나 니 여자친구 옆들에 가주마 클라 에이거 에이거 백방 얘기해줘 백방꾸라